지금 여러분은 설날 특집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하고 있는데요. 미소씨, 명절에 모이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요. 그 중에 정치 이야기도 빼낼 수가 없죠? 네, 원래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죠. 네, 그래요. 올해는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이해하고 나라산림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으면 하고요. 네, 그렇죠. 내년 설레는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칭찬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 노래 소개해 주시죠. 네, 류 마녀씨와 신희씨 그리고 정승민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. 함께 보시죠. 해처럼 소량아에 나랑 못 잃으면 해처럼 소량아에 나랑 못 잃으면 해처럼 소량아에 나랑 못 잃으면 철저히 일어났으면 우리와 손에만 해 우리 송영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